일본 사람들은 섯달 금음 돌아오라는 의미로 메밀국시를 먹지만 우리 조선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오라는 의미로 메밀묵을 먹는기다 천박한 땅에서도 자라는 메밀처럼 어딜 가든 무사하거라 엄마가 기도하마 서로의 생사를 모르는 그런 날이 온다면 와카마스 우리가 손잡고 내린 와카마스 서로 의지했던 그곳에서 기다리마 전쟁이 언제 끝날지 언제쯤 다시 만날지 약 없지만 확신 없지만 괜찮을 거야 무사할 거야 엄마가 기도하마 천박한 땅에서도 자라는 메밀처럼 어딜 가든 무사하거라 이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하마 서로의 생사를 모르는 그런 날이 온다면 와카마스 와카마스 우리가 손잡고 내린 와카마스 서로가 의지했던 그곳에서 기다릴 거야 그때까지 그때까지 잘 계셔 잘 지내거라 아들아 gem지사